안녕하세요 저희는 불 빨간 사춘기입니다. 네 이제 2019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. 곧 있으면 연말이잖아요. 연말엔 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요. 뭐라고요? 지은진이 올 연말 누구랑 함께하고 싶어요? 저는 당연히 우리 러블리들이었어요. 러블리죠.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불 빨간 사춘기의 첫 번째 전국 투 콘서트 투파이브로 여러분들과 찾아뵙게 되었는데요. 손님 찔러! 11월 30일 부산을 시작으로 대구, 대전, 광주, 서울까지 5개 등시해서 매주 토요일 일요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. 전보다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무대들 많이 준비했으니까요. 정기욱이 계신 모든 팬분들, 궁금하신 분들 어디봐도 저희 물어보세요. 네 오세요. 저희 볼빨과 사춘기의 첫 번째 전국 투어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. 안녕. 이중 이중